담아야 되는데. 어떻게 어떻게 이거 다 담아야 되는데. 와 색깔로 봐. 이거는 진짜 언니랑 저희의 힘으로만 가야 되는 거라. 아 그러니까요. 노 젓는 법도 저희가 차근차근 좀 배워보고. 배워야죠. 오케이. 옙. 옙. 오케이. 패널은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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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. 조심히. 천천히. 천천히. 좀 무섭다. 좀 무섭기는 해. 저도 처음 타봤는데 진짜 저거 무섭더라고요. 무섭죠? 시작할 때는. 전복될까 봐. 차가. 와 예쁘다.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? 오른쪽.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. 왼쪽으로요?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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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. 재미있죠. 생각보다 또 해보니까 쉽더라고요. 아 이거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다고. 와 신난다. 우리 언니 신났다. 오오오. 근데 포수가 너무 좋다. 진짜요. 와. 처음 맞아 이거? 이거 진짜로 믿을 수 없다. 와아!!! 우리 완전 잘 해! 오우 너무 좋아. 오우 신난다. 슬기씨 선수 같아. 그죠 언니? 저 느낌 있죠? 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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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~~ 너무 좋다. 근데 언니 진짜 주유곡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. 아, 일로 들어가나봐 언니? 아, 여기가 원그룹으로 붙으면 좁은 길이다! 아, 절로 들어가! 일단 가봐요! 너무 재밌겠다! 와, 캐시가 어려운데? 꽤 길다! 한 2km를 지나가야 되거든요. 2km! 약간 좀 더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게요. 그 정도 드신 거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? 제가 도와드릴게요! 헉! 헉! 자! 아! I'm OK, I'm OK! 언니! 어! 숨 좀 들이마시봐요. 우와! 우와! 와! 아, 이런 거 좋아! 우와! 우와! 우리가 지금 맹그러브 숲을 가로질러 지금 가고 있는 거지? 네네네! 이게 뭐야? 아, 너무 신비롭다! 저 안에 들어가는 하늘도 하나도 안 보이고 엄청 신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아마존 같은 느낌, 살짝 노래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귀여워! 이게 다 맹그로브 나무. 맹그로브 나무. 맹그로브 나무가 이렇게 밑으로 가지를 뻗는다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. 이야, 진짜 나 이렇게 많은 나무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. 맹그로브 나무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. 진짜 신기했어요. 맹그로브 숲이 이게 산소가 엄청 나온 데잖아요. 이 맹그로브 숲이 사실은 청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숲이라고 하잖아. 지구의 제2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산소 배출량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? 거기 좋을 것 같아. 야, 또 저런 데는 또 잠 못 자고 가도 앙키고 다녔다. 맞아. 지구가 너무 좋아서 궁리가...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맑아지잖아, 지금. 맞아요. 나 여기 와서 두통이 없어졌다? 술 한 잔 하고 저기 가면 깨끗해지겠네. 진짜? 해장 그냥 될 거야. 해장 숲이네, 해장 숲. 해장 파 확인하러 가자, 해장 파. 우리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가자. 와... 연인 사이에서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노트북 영화 생각난다. 오! 그쵸? 이거 진짜 완전... 이거 거의 무슨 정글이야. 그런데 우리가 타약만 타고 있을 뿐. 그래도 언니, 뭔지 알아요? 뭐... 육아보다 이게 쉬워. 정답.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? 정답이 없는 육아. 진짜 해방된 기분이다. 네. 자,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바다로 나가는 건가? 맞아요, 언니. 아, 이렇게 나가면? 네. 이 맹그로브 숲길이 좀 넓은 길에도 나오거든요? 그러다 보면 이제 바다랑 연결이에요. 어머... 어,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. 와, 저거 타고 바다까지 가가지고 엘물을 버린 거예요? 엄마랑 뿌듯해. 이야, 여기 올라오네. 와, 너무 예쁘다. 빨리, 우리 빨리 가져봐야 돼. 쟤 내려가. 아, 그래. 쟤. 일단 이건 4배가 아니니까 또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일단 이쪽으로 올리고. 근데 시간을 놓치면 저걸 볼 수 없으니까 긍정히 시간 맞춰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. 아니, 왜냐면 해가 되게 빨리 져요. 여기 봐요. 너무 예쁘죠? 오마이갓, 오마이갓, 오마이갓. 나는 이 해님이 들어갈 때 그 색이 너무 예뻐요. 이 붉은 기분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이게 장관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. 진짜, 태양의 힘은 대단한 거야. 오, 태양아! 너무 금방 들어가. 너무 빨라. 왜 이렇게 태양은 빨라? 근데 이제 붉은 기분이 이제 퍼질 거야. 맞아, 맞아. 더 빨개졌어. 이거 다, 이거 다 담아야 되는데. 이거 특히 여러 개 이거 다 담아야 되는데. 우와, 색깔로 봐. 뭐야, 점점 더 긁어져요. 진짜 신기했는데. 이게 세계 3대 석양으로 불리는. 맞습니다. 미치겠다. 아, 근데 너무 예쁘다. 석양으로 다 했지 뭐. 언니! 진짜 황홀한 석양의 선 맞죠? 맞지, 맞지. 우와! 아, 카메라는 이 정도면 눈으로 보면 뭐 거의. 진짜, 진짜 얼마나 예쁠까. 자, 이 구름 위로 우리가 뛰어듭시다. 하나, 둘, 셋! 이렇게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드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! 안녕! 근데 죄송한데 아침에 식사하고 지금 밤새도록 일까지 하네. 그럼 정말 뭐 어떻게 된 거야? 점심이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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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없어, 일몰이야. 배고파 보이긴 한다. 조직 다음에 일몰이야 스케줄이. 클리즈가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